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면 자기가 자기 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내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오 지금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노래 가사에서 요즘 현대인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걷고 있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G.O.D의 길 노랫말처럼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2024년 새해를 열면서 지난주 첫째 주일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장의 길을 선택하신 길 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여를 길 되신 주님을 따라라고 정했어요 요즘 M.G 시대에는 줄여서 얘기하기를 길 주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속도 유반으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이 운전면허를 보자고 하니까 남자가 경찰에게 변명하기를 집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그만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좀 봐주세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처럼 보이는 여자가 경찰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제정신에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보니 속도를 좀 낸 것 같은데 좀 봐주세요 이제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어머니처럼 보이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했냐? 훔친 차 가지고 멀리 못 간다고 했지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건강이 좋고 자식들이 말도 잘 듣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돼서 수입이 많을 때 누구든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그동안 간직해왔던 믿음, 소망, 사랑, 삶의 가치, 삶의 목적 하물며 인격까지 내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길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위기를 극복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라비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기상이라고 했지만 몸을 파는 창녀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버림받은 이 여인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가족이 모두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새로운 축복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삽니다 과거에 잘나게 살았던 못 나가게 살았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관계없이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삶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입니다 라흡이라고 하는 여인은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었습니다 남자들의 노리개감으로 어두운 곳에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위기를 극복한 믿음을 가진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흡은 이 방에 창녀였지만 나중에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살모는 라흡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스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당을 낳았더라 말하자면 라흡은 다위당의 증조할아버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 만나서 위기를 극복한 인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때문에 아무리 인생이 달라져도 불미스러운 꼬리표가 붙어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세계에서는 적어도 교회에서는 과거에 뭐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중한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영성훈련이 있는데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는 러브 트라스티아스, LTD라고 하는 영성훈련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스프리처 리더인 목사의 말씀보다 특별히 평신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평신도가 자신의 부끄러웠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이 달라졌는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도 한번 간증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분은 옛날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남들 보기에 멋있게 사니까 옛날 부끄러움이 지금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옛날도 부끄러웠고 지금도 부끄러운데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자기 자신의 과거에 파묻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라합의 인생이 달라졌다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수하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옛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막상 가난한 땅을 정복을 앞두고 이제 요수하는 2명만 보냅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요수하가 시띔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요수하는 옛날 정탐꾼 12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니 12명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같이 정탐을 했던 10명은 쓸데없는 부정적인 소리만 해서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만 만들었지 조금 더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 10명의 이름 한 명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한 2명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전에 모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도자인 요수하 자기에게만 은밀하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예전 경험을 비춰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구난방으로 보고해서 혼란이 왔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만 정당화 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분명한 지금 요수하는 꼭 필요한 작전을 짜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 옛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획이 없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하고 도중에서 힘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시시한 일 가지고 티격대가 가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수하는 광야에서 이 과정을 보았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목적지까지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시시하고 부질없는 일들 때문에 도중 하차하거나 지체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치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항상 거룩한 일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시시한 일들 가지고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억과 싸우려 할 때 그의 맏형이 그를 비꼬았어요 어린 다윗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형이지만 그렇게 시시하게 노는 형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은 이겨도 이길 것이 없는 헛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억과 싸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길 것을 확신하며 그 목적만을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고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작전과 전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싸움으로 전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가정들 보면은 힘을 합해도 어려운 현실에서 서로 가족들끼리 싸우느라 진을 다 빼버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미련한 가정들 많이 봅니다 부모가 힘을 합해도 자녀 교육하기 어려운데 서로 싸움질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질없는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자기 정당화로 세월을 보내는 기가 막힌 가정들 허다합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만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이에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들도 보면 비슷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교회 문제들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 의견을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싸움은 이겨도 지는 싸움입니다 아이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겨도 질 싸움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아도 항상 이것이 안타까워요 오래전에 통일원 장관을 기지내셨던 한완성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아시아 지도자들이 모인 어떤 모임에 갔더니 싱가폴 이관여 수상이 하는 말이 한국과 경쟁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면서 달리기 시합 같은데 달리기 시합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다투면서 뛰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일 문제도 문제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허구한 날 동네 감정 싸움만 하다가 세월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권리학과 싸운 것처럼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하는데 권리학과 싸우러 가는 길에서 같이 가는 가족들과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혹은 교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콜리학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많은 경우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사실 모세가 열두 명 정탐권을 보낼 때보다 요수하가 정탐권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수하는 두 명만 보냈어요 사실 가나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정탐권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이 진정한 다수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말들은 대부분 아라비아 말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말이 그렇게 우수한 종자가 된 배우에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모슬렘의 시조인 모하메트가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산깃을 개서 100마리의 말을 기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기른 다음에 100마리의 말을 데리고 산 밑에 있는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는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라는 나팔을 불었을 때 96마리의 말들은 들은 채도 안 하면서 물만 마시고 풀만 뜯고 있는데 4마리의 말은 나팔 소리를 듣고는 즉시 주인에게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하메트가 그 4마리를 키우면서 종자를 받아 나온 혈통이 바로 아라비아 말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덩으로 들어가면서 요수하가 종당권을 여러 명 보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두 명만 보낸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요수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현재를 통해 배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정확한 자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탕꾼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요수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성은 첫째로 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장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공개적으로 있는 것을 볼 때 매춘이 공개적으로 인정된 곳입니다 둘째로 여리고성은 정치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있는 성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정탁군이 올 것이라는 정보가 벌써 왕의 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자기 방어의 진이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셋째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에 견고한 성입니다 성이 두 겹으로 두텁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 성벽을 따라서 집들을 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이미 외국과 통상을 하는 곳이었고 잘 정비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성이었고 군사전력으로도 산이 보이는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인간이 쌓아 놓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 우리들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서 깨져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조건이 좋은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여리고성의 모습입니까? 깨져야 하고 그 깨져야 하는 여리고성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깨워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맞서는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견고한 진, stronghold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깨어지기 전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라합과 같은 세상에서 문제 많은 인생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복음 아닙니까? 인간의 견고한 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적인 여리고성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과 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간은 하나님 구원 역사 앞에서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과거의 부끄러운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더 이상 버림받은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키브리스 11장 이 믿음의 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탄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조대원에 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인간이라도 필요로 하실 때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집안이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이 살몬이란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살몬이 바로 여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살몬이란 청각도 여수아의 눈에 들어가지고 두 명의 정탐꾼 중에 뽑힌 것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그 청년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라합을 보면서 바로 이 여자가 내 색식감이다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보통 못난 사람들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만 살몬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이라 했지만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라합 그 인생 미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영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수아 2장 24절에 보면 그 정탐꾼 두 명이 여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여수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떠이다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보고가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불가능한 미래를 보고 보고를 할 텐데 여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명은 하나님의 눈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요 이 비전의 보고도 사실 기생 라합이 2장 9절에 보고한 내용에 근거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근거해서 정탐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본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인간의 여러 업적 가운데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고요 로마의 만리 정상이 있고요 로마 제국이 닦아 놓은 15만 킬로미터가 달하는 도로 길이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왕이 죽을 때 자기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간직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흘려서 세운 바벨탑입니다 중국의 만리 장성은 외적을 막으려고 방어를 목적으로 쌓아 놓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안으로 담아두려고 하는 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가 이룬 업적 가운데 하나는 길을 만든 겁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개방을 위해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위대하게 쌓아 놓은 만리 장성도 한 구석만 무너지면 그만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트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길을 만드는 민족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을 통해선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했지만 여러분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통해서 뭐를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요소와는 가나운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높이 쌓아 놓은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라합은 인간들이 쌓아 올린 성벽에 살면서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 부끄러운 인생을 살기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백성에 속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이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그리스도 우선의 길 말씀의 길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렵니까? 셋째,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은 미래를 향한 이런 믿음의 결단과 행함입니다 라합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녀가 정탐권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적발이 되면요 그녀는 민족의 반역자로 귀탄을 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로 각오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야구부서 2장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구부서는 신앙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특히 야구부서 2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야구부서 기자는 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서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정당군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6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모험적인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들의 예로 라합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서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한 겁니다 제가 전에 LA에서 숨겼던 드림교회가 어떻게 지금의 건물을 소유하게 됐는지 이렇습니다 드림교회는 원래 자체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파사지나 이웃동네에 있는 미국인 홀리스턴 연합감리교회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합을 하는데 미국인 교회의 숨은 공로자 한 사람이 있는데 존 탐순이라고 하는 우리는 JT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미국인 교회 재단이사회 이사장이었습니다 40대의 젊은 교인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8년 정도가 됐어요 제 사무실에 와서 지난 2년 동안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혼자 뛰면서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유일한 젊은 교인으로 나이 많으신 교인들 20명과 함께 그동안 교회를 지킨 겁니다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던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바로 그 소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결심과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5천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JT의 얼굴에 다시 미소를 띄우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제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을 닫으려고 했던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교우들의 결단이었습니다 블런딘이라고 하는 줄 타는 고개사가 한 분은 나이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줄을 걸어놓고 걸어갔어요 캐나다에 도착하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열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이 막대기를 늘고 줄 위를 걸어서 다시 미국 쪽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올렸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미국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을 제 등에 업고 건너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 등에 한 번 업혀보겠습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그는 그 어린아이를 업고 무사히 줄을 타고 건넜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소리쳤지만 막상 자기의 생명을 위탁한 사람은 어린 소년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런 소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JT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은 크신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길 되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란 첫째로 과거의 실수 반복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둘째로 현재를 통해 배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미래를 향한 믿음의 결단과 행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즘 여러분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왜 싸우고 계십니까? 둘째로 2024년 여러분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주님은 2024년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아해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몸 나의管에 관한inci accompanied by 너뜨eral manifes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